8월 셋째 주 생방송쇼 챔피언! 이번 주 트로피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8월 셋째 주 영광의 트로피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까요? 축하합니다! 레드벨벳!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소감을 한마디씩 쫙 한번 가볼게요 한마디씩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먼저 저희 회사 식구 여러분들 이주만 선생님을 포함한 저희 회사 식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 너무 콘서트랑 같이 활동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한 우리 멤버들이랑 매니저 오빠 언니들 그리고 우리 저기 우리 러비들 너무 고마워요 다음 슬기 언니 항상 옆에서 고생하시는 매니저 언니 오빠 언니 오빠들 그리고 ANR팀 언니들 그리고 우리 헤어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메이크업 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쁘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비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멤버들 고맙고요 좋은 곡 주시는 ANR팀 감사드리고요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요 러비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 오늘 매니저 오빠 용덕 오빠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 파워업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는데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러비들 감사하고 멤버들 수고해 멤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러비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우리 앵콜 무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정 지규찬의 쇼 챔피언 다음 팀 하나요 고마워요 넌! 고마워요 고마워요 눈물을 물리고 아쉽게 온도 오실도 와 원해요 에너지 차갑거나 아예 뜨겁게 쌍먹지 반짝인 그 오션 위로 난 벌써 날아 가을 가을 에어플레인 번개처럼 나나나 가을 아이파두 속 나를 던져버리게 Let's power up 까맣게 닿아 버릴 거예요 Let's power up Let's power up 좋아하는 걸 원해봐요 I want it, I want it, I want it, I want it, I want it 매일 그대 열정은 타오르죠 I'll take it Let's powe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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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power up